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신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모습을 알겠던가? 저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저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저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그는 한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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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저는 울려혐에서 확인을 썼습니다. 수건본 620뇨. 살인. 얕한. 반여. 수건본 620뇨. 살인. 얕한. 반여. 자유다. 하나, 곧 알게 될 거야.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자유다. 자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빈들레의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관,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백워터 기지는 자치룡의 마사라 병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룡의 자치룡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제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치룡은 마사라 병차 활동을 통해 마사라 병차 활동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사라 병창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창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취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백워터 기제 주민들은 자취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찬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 큰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2. one by one 2. 하나 3. 하나 좋다, 재군들. 자취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4. 하나 2. 하나 하나 4. 하나 하나 사령관님, 게임 설명 동영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멘트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스크 얼굴을 보고 있으려는 포문이 따로... 부숴버려!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다들 어디 있지? 믿어. 밀어붙여.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 가족들이...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나쁘지 않은데. 사령관님, 대규모 자취령병력이 마을 중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작전을 실행해 볼까?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이 없으십시오. 우리 집안이 없으십시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죠.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도 함께 하죠. 특공대 나가신다. 자, learning of the war.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방을 궁합하십시오. 레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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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나갑니다. 차가운 타입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 내 zeit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남자답게 남합니다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직선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 돼 도망자다 저놈들이 민간인에 쏘자! 움직여!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 지원이 필요한! 남자답게 밀어붙여 멕스크 천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릴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소 노인 오브 왕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도망가 흑공대 나가시자 흑공대 나가시자 흑공대 나가시자 흑공대 나가시자 벗내 중 남합니다 적당해를 뭐죠 어디 전화가 올까 흑공대 나가시자 흑공대 나가시자 흑공대 나가시자 저놈들에게 맞서는 건 꿈도 못 꿨는데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집약해 두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집약해 두지 마십시오.